관계사 팩트 문제풀이 하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한번더 확인하고 워크북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복합관계대명사의 형태는 관계대명사 더하기 ever의 형태. 예를 들어서 여기에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행사의 품사가 명사죠. 명사. 명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니까 명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명사의 덩어리, 이거 명사절이라고 했는데 쉬운 말로 해서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it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세 가지 얘기했었죠. 주어, 목적어, 보고. 주어, 목적어, 보고가 무슨 의미인지는 예문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명사절의 역할과 그 다음에 또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했어요. 양보의 부사절. 그러면 양보라는 말이 일본사람들이 만든 말이라서 선생님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양보라는 말은 뭐뭐 하더라도, 네가 누구를 좋아하더라도,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에, 뭐 간단하게 해볼까요? 양보의 부사, 네가 선택을 하다는 you choose인데,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라는 양보의 부사절을 만들고 싶으면, whichever you choose, 이렇게 만들면 된단 말이죠. whichever you choose, 이런 식으로 양보의 부사절을 만든다. 이렇게 썼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whoever가 명사로서 쓰이면, 뭐 앞만 길어봤자, he나 she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he나 she. whoever 할 때, whoever하고, whomever 할 때, whom을 비교하면, 얘는 주격이란 말이에요. 주격. 그래서, 뭐, whoever, 뭐 이거 간단한 예문, whoever comes, 아, 이상하게 썼네요. whoever comes first, will be the winner,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whoever comes first, will be the winner. 그래서, 이거 앞만 길어봤자, he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he will be the winner, 또는 she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he will be the winner, she will be the winner. 그니까, whoever comes first, 이렇게 사용됐을 때, 이거는 지금 명사절이다, 명사의 역할은, 명사가 하는, 지금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서. 그 다음에, 또, whoever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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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ever, 뭐, whoever, 양보의 부사절 되는 예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whoever likes it, 뭐, whoever wants it, 하구나. whoever wants it, 하고 쉼표하고, he can't get it, 뭐 이런거 할께요. 그쵸. whoever wants it, he can't get it. 그럼, 이거 내용상, he라는 의미이긴 한데, 근데, whoever wants it, he can't get it, 해석이, 누가 그것을 원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누가 그것을,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 하겠죠. 누가 그것을 원하, 그 누가 그것을 원하더라도, 히 또는 쉬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다. 뭔가 가질 수 없는 물건인 모양이죠. 누가 그것을 원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걸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했었어요. 자, 뭐, 자세한 설명은 전번에도 했었으니까, 이렇게 명사절이니, 뭐, 양보의 부사절이니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국합관계 부사는,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는 명사절이었는데, 다른 점은 이번에는 부사절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전치사가 달려있게 바뀌기 때문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뭐, 이, 지금 시간의 부사절, whenever를 사용해서 시간의 부사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으로써, you can come whenever you want. you can come whenever you want.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너는 올 수 있다. 언제 올 수 있다. 네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여기는, want 다음에, to가 꼭 있어야 되네. 나중에, 대부정사라는 문법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할 거고요. 여기 뒤에는, come이 생렬된 거예요. come이 어차피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you can come whenever you want to.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러면, 너는 올 수가 있는데, 네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된 거죠. 그러면, 얘가 whenever you want to가 하는 역할은 마치 at nine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이거를 whenever you want to를 at nine으로 바꾸면, 너는 9시에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것도 when에 대한 대답이고, whenever you want to도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됐을 때,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whenever를 양보의 부사절으로 사용하는 거. whenever I go there, I can't meet him 할까요? OK. 자, 양보의 부사절에 대한 설명은, 양보의 부사절 때는, whenever 같은 경우에는 no matter when, wherever 같은 경우에는 no matter where 이렇게 된다 했죠. 자, 그래 돌아와서, whenever you go there, whenever I go there, I can't meet him. 이란 뜻은, 내가 거기에 언제 가든지 상관없이 라고 해석한다 했죠. matter가 상관이 있다,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no matter니까 상관없다. when이 왔으니까 언제든지 상관없다. 내가 언제 가든지 상관없이. 또, 우리가 양보라는 말은, 뭐 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 했죠. 내가 언제 거기에 가더라도 나는 그를 만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역할 하는 걸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했고, 특징은 여기 이렇게 쉼표가 있는 거였죠. OK.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 하는 겁니다. OK. 그래서 관로안에서 알맞은 방법을 골라라. 자, 뭐 있고, whatever 있고, whoever 있고 있는데, you eat이 있네요. 그렇죠? 어우 씨. 이건 무섭다. 그렇죠? whatever you eat이겠죠? whatever you eat, I'll have the same thing. 그렇죠? 그러니까, whatever you eat. 네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상관없이 라는 뜻인 거죠. 네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상관없이. I'll have the same thing. 나는 같은 걸 먹을 거다. I'll have the same thing. I'll have the same thing. 그래서 네가 뭘 먹든지 상관없이. whatever you eat, I'll eat the same thing. 나는 같은 걸 먹을 거야. 자, 이거 풀이하고 나서 좀 이따가,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죠. 복합관계대명사는 무슨절일 수도 있고, 명사절일 수도 있고, 와만 길어봤자 이수로 바꿨을 수 있는, it, he, she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뭘로도 쓰일 수 있다? 양보의 부사절로도 쓰일 수 있다 했는데, 명사절일 때는 뭐로 바꿨을 수 있고, 양보의 부사절일 때는 뭐로 바꿨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whatever를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말은 whatever you eat, 그래서 whatever가 명사의 역할을 시키고 있는 건지, 양보의 부사절을 시키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nyone who겠죠? 여기에 사람이잖아요. 전체적인 뜻이 anyone who comes will be welcome.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 시작한 거고,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he, she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he will be welcome. she will be welcome. 원래 문장의 뜻은 여기에 오는 누구라도, 이게 오다인데, 관계사 했으니까 오다를 다짜 떼버리고, 오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환영받을 것입니다. 라는 뜻인 거죠. 자, 벌써 문장에서, 구조에서 벌써 티가 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명사절이다, 형용사, 아, 뭐야, 양보의 부사절이다. 이 양보의 부사절이, 양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일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뭐, 뭐, 하더라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고, 명사절일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he나, she나, he나, he나, 이런 뜻으로 바뀌었을 수 있는 의미라 했죠. 여기서 설명할 때 벌써 티가 났죠. 여기, she나, she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얘는, anyone who comes will be welcome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자세히 봐야 될 거는, anyone who comes를, anyone who comes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whom ever입니까? who ever입니까? 그렇죠, 주어 자리에 와야 되니까, whom ever는 안되고, whoever comes, will be welcome, 이렇게 되겠죠. whoever comes, will be welcome도 마찬가지,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환영 받을 것이다. 그는 환영 받을 것이다, 그녀는 환영 받을 것이다. 명사절일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whatever you eat, I will have the same thing은, 얘는, 뭐뭐든, 뭐, 니가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다, 중요하지 않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whatever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at, 그 다음에 you eat 붙이면 되겠죠. no matter what you eat, I will have the same thing. what, 니가 먹는 것은 상관없이, I will have the same thing, 같은 거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랐어라. 오케이, 그래서, whoever, whichever, whomever, 이거 골랐으라고 했는데요. break the rules, 규칙을 어긴다는 얘기죠. 규칙을 어긴다, will be punished. Punished의 뜻은, 처벌받는 이란 뜻입니다. 처벌받는, 뭐 형용사죠. be 붙이니까, 처벌받는다. will까지 붙이면, 처벌받을 것이다. 그러면, 규칙을 깨는, 누구든지 말이죠. 규칙을 깨는, 누구든지, 벌을 받을 것이다니까, 뭐는 못 온다. 여기 주어자리에, 여기 동사 있죠, 동사, 그럼 동사 앞에 주어오니까, 목적격인, 훈 말고, 주격인, whoever 해야 되겠죠. whoever, break the rules, will be punished. 좀 있다가, 얘를 물어받고 쓸 수 있는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whoever, break the rules, 그 말은, 얘를 물어받고 쓸 수 있는지, 생각하라는 얘기는, 지금 얘가, 명사절이다, 아니면, 양보의 부사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두란 말이죠. break the rules, 하는 누구라도, will be punished, 벌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I'll meet, 난 만날 거다 했어요. 그 다음, 나는 만날 거다 해놓고, 네가 초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조금 이게 완성된 뜻은, 나는 만날 건데, 네가 초대하는 누구라도 만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네가 초대하는 누구라도 만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래요? 얘를 보고, 주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동사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와야 될 건, 무슨 격?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답은, Whomever가 되는 거죠. Whomever you invite. I'll meet, 난 만날 거야. Whomever you invite. 네가 초대한다 였는데, 얘를 합치니까, 네가 초대하는 누구라도 만날 것이다. 그러면, 얘를, 명사절인지, 양보해부사절인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y me. 나한테 사달라 그랬어요. 나한테 사달라. 나한테 사달라. 나한테 사달라 그래놓고, I want to have. 내가 가지기를 원한다죠? 내가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한테 사주세요. By me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든, 여기는 들어갈 말이, Whichever가 되겠죠. By me. Whichever I want to have. 됐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 둘 중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가, 생각해 두셨습니까? 조금, 좀 지우고요. 자, 그러면, Whoever break the rules, Will be punished. 라는 문장의 뜻이, 규칙을 break하는 누구든지, Punished 받을 것이다. 벌 받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방지로 봤자, He will be punished. He will be punished. She will be punished.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절이고, 명사절이고, 그 말은, 얘를, 물어바꿔 쓸 수 있다. Whoever 대신에, 그리고, Anyone who breaks the rules, 이렇게 된단 말이죠. Anyone who breaks the rules, Will be punished. 해야 된다. 명사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I'll meet, Whomever you invite. 그러면, 이 문장은, Whomever, 니가 초대하는, 누구든지 만날 것이다. 라는 말은, I'll meet him, I'll meet her, 같은 역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다, 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절이고, 명사절이고, 이 whom,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yone who, whom, whom, 생략. 왜냐하면,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목적격이니까. Anyone who you invite. Anyone whom you invite. Anyone whom you invite. Anyone you invite.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명사절이었죠. 자, 가만 봤더니, 3번도 똑같죠. 이거, 그것을 사달란 얘기로 바꿔 쓸 수 있죠. 그것을. 그러니까, 얘 명사절이고, 그러면, Whichev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어떤 것이라도, Anything, That, 무슨 무슨 thing이 선행사일 때는, 관계되면서, That을 써야 된다 했죠. 근데, 주어 동사 나오니까, 생략은 가능하겠죠. Buy me anything I want to have. Buy me anything that I want to have. Buy me whichever I want to have. 1, 2, 3, 4. 전부다. 복합 관계되면서, 무슨 절을 이끌고 있다. 전부다. 명사절을 이끌고 있었네요. 3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Whoever comes first will have this gift. 선착순으로, 선착순 몇 등한테, 1등한테, 이 선물을, 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에 오는 누구든지, 가지게 될 거다. 이 선물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e will have this gift, she will have this gift하고 같죠. 그러니까, 명사들이니까 바꿨을 수 있는 건, anyone who comes first will have this gift고요. who 대신 whom 됩니까? who 대신 whom 되나요? 얘 뒤에 슬쩍 봤더니, 동사 있네요. whom 안되죠. 축격 관계되면서 밖에 안되죠. 생략할 수도 없죠. anyone who comes first. 1등으로 오는 누구든지. 그 다음에, any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any는 원래는, NOT이 들어있는 문장이나, 묻는 문장에 쓰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선물을 가지게 될 거야. 라는 뜻이 된거죠. 그 다음, no matter what she says.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또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바로 뭐다? 명사절이다. 양보의 부사절이다. 이 부분이 바로,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얘기죠. no matter what she said.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I'll agree with her. 나는 그녀에게 agree, 뭐하다? 동의하다죠. 동의하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동의할 것이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려면, whatever she says, I agree with her. 안되겠죠. 4번. 나는 친절한 사람이라면, 이거 끊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쵸? 누구는, 나는, 누구를, 친절한 사람이면, 누구든 상관없이, 어디에, 파티에 초대하고 싶다. 난 초대하고 싶다. 이 말이죠. I want invite. 초대하고 싶다. 나는 초대하고 싶다. 그러면, 친절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쵸? whoever. 자, 예. 뭐 취급합니까? 단수 취급하죠. whoever. 친절하다가 뭐예요? 친절하다. kind가 친절하다. 아니죠. 그쵸? 친절하다. whoever. whoever. kind. I invite. whoever. is. ki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인데. 그쵸? I invite. 지금 이거, 칸수가 좀 못 알아줘. 오케이. 그래서 whoever is. kind는 얘, 지금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써야되죠. 주격 관계되면서 써야되죠. 주격 관계되면서 썼구요. 그담에, 단수 취급하니까, whoever is kind. 하면 되는데, party란 말은, to the party. 이런 말을, 집어넣을 칸이 없네요. I want to invite. whoever is kind. to the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칸수가 좀 모자랍니다. 오케이. whoever is kind. 뭐, 여기에는, to the party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좀, 어색하네요. I invite. I want to invite. 안 초대하고 싶다. whoever is kind. 뭐, 지금 얘는 지금 넣을 수가 없어요. invite만 가지고, 파티에라는 말을 충분히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I want to invite. whoever is kind.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여기에 보면, I want to invite. 얘가 하는 역할하고 똑같은 거를, whoever is kind 대신에, I want to invite him이나, I want to invite her을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목적어 역할.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뭐다? 명사란 얘기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want to invite anyone who. 후냐, whom이냐 하면, 여기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whom은 안 되고, anyone who is kind. 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invite whoever is kind.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그는, 네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시 말해, 안 만기로 받자, 그것을. 자, 이게 복합관계사절이고, 양보의 보사절과 명사절 중에서, 뭐가 될 것이나, 명사절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는 그것을 사줄 거야. 너에게란 말이 빠졌죠. 그는 너에게 그것을, 네가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사줄 거야. 뭐 좋겠다. 네. 그래서 he will buy you. 그렇죠. 그는 너에게 사줄 건데, 무엇이든 다 사줄 거야. 나겠습니까? whatever. 누가 뭐하는 whatever. whatever. whatever you wa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will buy you. whatever you want. Okay. 우리 집 강아지가 짖어서 잠깐 멈췄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Okay. 그녀는,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녀는,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거, 그를, 그녀를 이란 말로 바꿨을 수 있죠. 그녀는, 그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문장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만들, 복합관계사들이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면, she will find her. she will find him. 할 자리에 힘이나, her나 him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네가 만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Okay. 그러면, 여기에, whoever냐, whoever냐를 할 건데, 네가 만나고 싶다가 뭡니까? 네가 만나고 싶다. you, want to meet이죠. 그렇죠. 여기에 주어 나왔고, 여기에 동서 나왔으면, 여긴 무슨 격이라 해야 됩니까? 목적 격이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whoever가 아니고, whoever 해야 되겠죠. she will find whoever you want to meet.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명사들이었으니까, anyone who, 그렇죠? anyone whom you want to meet. 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와 대보니까, anything that, anything은, 저 관계사 됐어야죠. anything that you want. 이런걸 바꿨을 수 있죠. 그 다음에, I want to invite whoever is kind. I want to invite anyone who is kind.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복합관계부사, 복합관계부사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그냥 부사절이, 부사절을 이끌거나, 또는, 언제든지 상관없이, 언제라도, 언제뭐뭐하더라도, 뭐뭐라도, 또는, 문제없이, 이런 뜻에, 양보해부사절을 넣는다 했죠. 양보해부사절, 이 두가지로 쓰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맞은 것을,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at followed her. 고양이가 따라갔다, 그녀를. 누가 뭐했다, 누구를 한 다음에, 뭐, 그녀가 갔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이 되야되냐. 잘 보면, 고양이가 그녀를 따라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로 따라갔는지에 대한 대답이죠. 1번, 2번 중에서, 부사절이 된거죠. 양보해부사절이 아니고, 그냥 부사절이구요. 그녀가 갔었던, 어디든지 따라갔다, 라는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wherever, 들어가야되겠죠. 이렇게, followed her, wherever she went. 얘를, 이 경우에,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이 경우에,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우리가 수업했었습니다. 얘를 뭐로 바꿨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please call me. 나한테 전화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you are free. 니가 한가하다죠. 그렇죠. 니가, 한가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문장의 구조를 잘 살펴보고, 끊어있기 통해서, 살펴보면, 나한테 전화 해달라고 했는데, please call me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똑같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나한테 전화해달라. 그 언제가, 누가, 어떤, 언제, 니가, 한가한 언제든지.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줘. 니가 한가할 때면, 언제든지 상관, 언제든지 전화해달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 번인지, 이 번인지 따져보면, 부사절이도 마찬가지. 여기, 번호를 쓸게요. 부사절이면, 1번이라고 쓰고, 양보의 부사절이면, 2번이라고 쓰겠죠. 오케이. 얘도, 그냥 부사절이었구요. please call me at 9 하고, 똑같은 역할하는거죠. 이거. 그쵸? 얘같은 경우에는, The cat followed her, there. 뭐, 이거, there 하고, 똑같은 역할하는거죠. 어디로, 거기로, 그녀와 갔던, 어디든 따라다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언제, 니가 한가할 때면, 언제든지, 9시에 라는 말로 바꿨어도, 상관없는 녀석이죠. 그 다음, 그래서, tired that she is. 여기에,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죠. 이거, 형용사. 약간 뻔한데요. 여기 들어갈만은, how ever. how ever. however tired that she is, she always smiles. 그래서, 그녀가 얼마나 피곤하든지, 상관없이, 그녀가 얼마나 피곤 하더라도, 그녀가 얼마나 피곤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얼마나 피곤하더라도, 그녀는 늘, 믿어듣는다. 자, 우리가, 복합관계부사를 배울 때, whenever나, 가린거 좀 지울까요? whenever나, wherever는, 1번도 되고, 2번도 됐습니다. 이거 둘 다. 1번도 될 수 있고, 2번도 될 수 있다. 그 말은, 부사절도 되고, 양보의 부사절도 됐습니다. 근데, how ever 만큼은, 뭐 밖에 안됐느냐? 양보의 부사절로 밖에 못쓰였었어요. 그리고, 양보의 부사절때, 약간 티가 나죠? 쉼표가 있죠? 그녀가 얼마나 피곤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년들을 비사진다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번이냐 2번이냐 하면, 양보의 부사절로, 2번이죠. 밑에부터, 먼저, 뭐로 바꿨을 수 있었습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장관없다란 말이 뭐였어요? matter 였고, 그 다음에, how를 쓰면 되죠. no matter how tired she is, she always smiles. 이런걸로 바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whenever를 뭐로 바꿨을 수 있냐? please call me, at, 언제라도죠. 언제라도, 어떤 뭐뭐 때라도, 어떤 뭐뭐라도, any, time, when,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관계부사, whenever 속에 떠있던, when이 나오죠. at anytime when you are free, 로 바꿨을 수 있죠. please call me at anytime when you are free, 네가 한가한, anytime이라도, 전화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따라다녔으니까, the cat followed her, to, 어떤 장소라도가 뭡니까? at to any, place 하면 되겠죠. to any place, 그 다음에, wherever 속에 들어있던 관계부사, where를 쓰구요. she went, to any place, where she went,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죠. 어떤 뭐뭐라도란 뜻의 N이죠. 어떤 장소, any place 됐으니까, 어떤 장소라도. 자,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여기 쉼표 있네요. 약간 뻔하죠? 여기에 있는 복합관계부사는, 무슨 절, 1번이 될 것이다, 2번이 될 것이다? 2번이 될 것이다? 2번이 될 것이고, 뻔하긴 하지만, 다, 여기에 2번 문제 있는 건 다, 복합관계 부사가, 양보의 부사절 되는 것이죠. 양보의 부사절. 뭐, 어떤 뭐뭐라도, 뭐, 뭐뭐뭐는 상관없이, 노메라가 들어가는 걸로 바꿨을 수 있죠. 양보의 부사절. 자, 그래서, there are crowds. 크라우즈 하면, 사람의 물이 군중이라 하죠. 군중. 사람들이 있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현재 문사죠. waiting to see her. 그녀를 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그녀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녀가 어디를 가더라도,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녀가 어디를 가더라도, 보고 싶으면, wherever she goes. wherever she goes. wherever she goes. wherever she goes. there are crowds of people waiting to see her. wherever를,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I'll serve you. 난 너한테 서빙 할 거래요. the best food. 무엇을? 최고의 음식을. 난 너에게 최고의 음식을 serve 할 것이다. 이거 제공하다 라는 뜻이죠. 이거 제공하다. 오케이. 난 너한테 제공할 거야. best food. 최고의 음식을. 그러면, 여기에, me 가 있고, you 가 있고, me 가 있고, whenever 가 있으니까, 네가 나를 언제 방문하더라도 상관없이. 라는 뜻을 만들고 싶으면, whenever you visit me. 하면 되겠죠. whenever you visit me. 네가 나를 언제 방문하더라도, 네가 나를 언제 방문하는지는 상관없이. 그래서, whenever를 모르고 쓸 수 있다. no matter where. she goes. no matter where she goes. 얘도 마찬가지 모르고 쓸 수 있다. 양보해 보셨으니까, no matter when, 꺼냈으면 되겠죠. no matter when you visit me. 네가 나를 언제 방문하는지는 상관없이. 언제 방문하더라도. 이런 뜻이었죠. I'll serve you the best food. 무슨 식당 광고겠죠. 그 다음,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복합관계보사를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을만했으라. no matter how fast he drives. 그가 얼마나 빠르게 운전하는지는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빠르게 운전을 하더라도. no he is not going to get there in time. no he is not going to get there in time. no he is not going to get there in time. no he is not going to get there in time. 이제 지워지고 있네. 야, 그건 지워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 양보해 보셨을 밖에 안 되는 하우에버였죠. 그래서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다. I'll be there for you. 난 거기 널 위해 있어줄게. I'll be there. 있어줄게. 거기 널 위해. at any time when you need me.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언제든지. 오케이. 뭐 9시에 거기 있어줄게 이거. 이번에는 양보해 보셨을. 뭐 이거는 양보해 보셨을 했는데 얘는 그냥 보셨을이죠. 그래서 I'll be there for you. whenever you need me. 하면 되겠죠. whenever you need me. 그 다음에 편하게 느끼시는 곳이면 어디라도.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 하세요. 앉으세요. 그렇죠. 명령물이죠. please sit down. 그래서 네가 편하게 느끼다는 뭡니까. 네가 편하게 느끼다. you feel comfortable이죠. 그럼 네가 편하게 느끼는 어디든지 앉으세요. wherever you feel comfortable. please sit down. 그러면 얘는 그냥 공사드리냐. 양보해 보셨드리냐. 한번 생각해 주시고. 뭐로 바꿨을 수 있는가도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힌트는 여기에 설명할 때 다가왔으면 좋죠. 그 다음. 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거 뭔지 벌써 냄새가 나네요. 해석에서. 누구를. 그. 그녀를 설득하는 것은. 그녀를 설득하다가 는것 됐네요. 그녀를 설득하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여기 힘표 있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얘는 양보해 보셨드리도. 그래서. 그가 열심히 노력한다. 라는 말이 없으면 되겠죠. 그죠. 그가 뭐한다. 트라이스 한다. 어떻게. 열심히.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뭘 쓴. 그. 이거. 그가 열심히 노력한다죠. he tries hard. 여기다가 뭘 쓰면 되겠다. how ever. 를 쓰면 되겠죠. however he tries hard. it is impossible to persuade her. 헐. 얘가 설득하다죠. 자. 그런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자. 라는. 복합관계부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디가 틀렸다. 내가. 이렇게 와줘야 되죠. 이거. 당연합니다. however hard. he tries. 해야 되는거에요. however hard. he tries. how ever hard.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he가. tries 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거는 양보의 부사들 밖에 안되니까. 상관없다. 라는 뜻을 가진. how. 얼마나 이든 상관없다. how hard he tries. it didn't possible. 가주어. 진주어. 그녀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please sit down. 어디에라도 하고싶으면. at any. place. 그 다음에. where. wherever you feel. comfortabl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관계사 전체에 길고 길었던 여정이 끝났습니다. 자. 관계사는 늘 얘기했지만. 그렇게. 뭐. 끝에 복합은 좀 어려웠나요. 어쨌든. 복합관계 대명사나 복합관계무사를 제외하고는. 또.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규칙이 많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잘 복습하시고. 복습이 완료되면. 테스트 진행할 예정이니까. 꼼꼼하게. 꼭 복습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사 파트. 오케이. 수고했습니다.